무산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 가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할 것 같아요. 공항로 코드티에 청바지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행사장에서 만나요. 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사진을 찍으러 가볼게요.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안리 처음 와봐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또 여기 광안리 처음 와보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좀 많이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해요. 그래서 미션을 주셨어요. 피잖아요? ISFP? 절대 제의가 아니란 말이죠. 제의처럼 살아보기. 계획표를 짤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만들어 주셨는데 저번에 했던 거 이거 몇 년 전이야. 근데 여행 왔을 때 계획 짜는 것처럼 해보려고 이렇게까진 안 하고 여기다가 조금씩 적어볼까 합니다. 머리 해주시는 원장님께서 부산에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떡볶이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시장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저번 친구들이랑 부산을 왔을 때 부산 국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국밥을 먹어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타이틀! 자, 첫 번째.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제일 맞은? 밥 먹기. 4시 44분인데 지금 밥을 딱 먹으러 가서 밥을 한 5시쯤 먹을 것이지. 5시에서 5시 반 식당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잖아. 시간은 뺄게요. 그럼 일단 후보를 정해볼게요. 국밥. 그냥 떡볶이도 먹고 싶어. 그럼 배가 부르잖아. 그러면 카페를 가야겠죠? 예쁜 카페 찾기. 거기서 또 디저트까지 먹었어. 지금 꽃이 만개했는데 아직 보질 못했어요. 꽃 구경하면서 사진 찍기. 그럼 저녁에 광안리 해수욕장을 가서 또 이렇게 슥슥 봐.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회를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해먹기. 어제 제가 콘서트를 R2V 그 다음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회식 때 오늘 아침에 여길 와야 돼가지고 제대로 못 즐겼기 때문에 여기 오신 스탭분들과 회를 먹으면서 간단하게 불이 겸 재밌게 놀고 집에 오면 될 것 같은데? 다 짰는데? 나 계획에 다 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어딜 갈지를 정해야 되겠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어디서 먹을지 좀 찾아볼게요. 저는 어떻게 하냐? 지도에 들어가서 먹고 싶은 것을 검색을 해요. 거기에 리뷰 많은 데를 가요. 사진 이런 거 보고 아 메뉴가 좀 마음에 든다. 이러면 좀 가는 편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뜨는데 제가 이 자매국밥이라는 데를 델프를 샀었는데 어? 가까운데? 여기 가봐야겠다. 그 다음 시장이 있는지 검색해 볼게요. 해운대 시장 이런 데를 가봐야 되나? 어? 나 해운대 시장 가봤구나. 근데 저 조금 먼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근처에서 다 해결하는 걸 좋아해서 아니면 자매국밥을 먹고 해운대 시장을 가서 뭐 커피도 마시고 그 근처에 카페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카페랑 간식을 먹도록 하자. 간 김에 해운대에 들려서 거기 보면 갈매기 동상이 있어요. 계란 사진을 한 번 찍어줘야 되거든요. 이쯤 되면은 배가 아직 안 꺼졌을 거 같은데? 그러면 어 해운대 해수욕장을 좀 많이 걸어 다니면서 소화시키고 다시 와서 회를 먹고 또 광안리 해수욕장을 구경을 해요. 혹시 제일 맞지 않나요? 어 나 너무 구체적인데 지금? 어디 갈지도 다 좀 했고 완성.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러면 지금 4시 55분이니까 자매국밥집이 하는지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저 이런 건 체크를 해요. 아 봐봐 벌써 리뷰가 962개야. 부산 국밥 맛집 영업을 하고 일요일 쉼우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가서 국밥을 먹자. 가자. 지금 자매국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제이니까? 이미 출발해 놓고 가는 시간. 차로 6분. 좋아 좋아. 그러면 또 자매국밥에서 해운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이따가 밥을 먹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제이는 이걸 다 계산하냐고.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어? 20분? 어 나랑 비슷해. 나는 최대 30분? 그 주변에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기다릴 것 같고 그 주변에 비슷한 음식점이 있어? 그러면은 다른 데로 틀 수도 있어. 있을 것 같아. 거기도 리뷰가 좀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난 원래 여행 가면은 인스타그램에 일단 쳐보긴 해. 그래야지 사진이랑 그런 게 더 정확하게 많이 나와있어. 근데 웬만큼은 다 잘 하니깐 지금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빨리 먹으러 가볼게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돼지국밥 순대국밥 살코기국밥 살코기국밥 더 맛있겠다. 난 돼지국밥 무조건 약간 기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찾아왔다. 내 계획대로 가고 있어. 봐봐. 지금 5시 18분이야. 해운대 도착하면 6시에서 6시 반.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좋은데 그냥 포차 같은. 그 해운대에 포차 있잖아요. 아 광안리에도 있네. 검색해볼게요. 나의 계획은 일단은 광안리에 밤을 한번 즐겨보기 오션뷰 포차있어. 불타는 조개요. 표정맞아. 여기 현장 가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잘 됐잖아. 기대된다. 맛있지? 너 뭐 시켰지? 따로? 따로. 뭐가 따로야? 밥이다. 아 사과도 다. 너무 두꺼워.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입맛이 어른으로 바뀌었다. 어쨌다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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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운대 쪽은 진짜 아침만 그때가 되게 성숙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줄이 다 서 있는 거야. 모든 집이. 그래서 좀 힘들어서 사람 너무 많아. 국밥은 어떻게 벗어요? 나도. 너무 똑같이 생겼죠? 혼남이라고요? 진짜 잘생겼는데? 잘생겼다고? 아니 근데 살이 살이 빠졌다고 했는데 살이 빠졌어. 살이 빠졌어. 되게 뭔가 쿠추 맛이 많이 난다. 그치? 약간 매콤한 그런. 여기 삐끈해지고 있어. 아 이거 먹고 커피 마시면 진짜 맛있겠다. 난리 났다. 잘 먹었다. 지금 아주 계획대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매콤한 걸 먹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단 말이죠. 5시 47분이에요. 해운대까지 20분 걸리려나? 검색해볼까? 아 14분 걸려. 너무 좋은 루트 아닌가? 거기서 좀 돌아다니면서 커피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커피집을 저번에 찾아놓고선 못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해수염 커피가 맛있대요. 그래서 딱 커피 먹고 그 근처에 바로 다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거닐면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운대에 바다 보러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다 싹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제의가 아닌가 내 지금 계획대로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아 시간 오버된 것도 하나도 없고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았지만 아 시간 오버된 거 케이크대로 되고 있어. 가보자고 용천이 있네? 뭐야? 뭐야? 커피 추츄라는 거 어딨지? 이거 같은데? 헬스웨어 전 이거 먹어볼래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도 와보고 싶어서 저장해라고 하신 게 이제 오네요. 궁금하니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근처에 혹시라도 뭐 재밌는 게 있으면 하면 좋으니까 찾아볼게요. 온천이 많네. 온천이. 오! 이게 해수염 커피입니다. 이 크림이 맛있대. 뭔가 짜. 뭔가 짜면서 맛있어요. 소금빵 같아. 너무 맛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입에 다 묻히면서 먹겠네. 맛있죠? 음. 너무 색다른 커피 맛이라서 맛있어. 그치? 음.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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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막 씹힌다. 응. 유명한 이유가 있네. 밑에 커피가 맛있다. 안 떠. 올 때마다 먹을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생각날 것 같은 맛이야? 근데 그런 커피가 하나 더 있거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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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의 흑임자 커피? 그게 좀 생각나는 맛인데 얘도 좀 알아. 지금 모든 게 이렇게 성공적이라서 뭐.. 뭐라 말할 수가 없네. 진짜 너무 잘 펼쳐 봐. 여기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은 지금 해온대. 지금. 해변이에요. 내가 그리고 여기 이 집도 찾았지? 국밥집도 찾았지? 다 맛있었지? 피해 계획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야. 제이는 계획한 곳만 갈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다. 나는 이미 잠에 갔다가 간다 했을 때 이미 머릿속에 이 안 사망이다. 아 진짜? 간다 해도? 난 여행할 때 쟤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남자들 끼는 거야. 약속 시간도 전날 밤에 몇 시에 만나자. 예약했어. 근데 꼭 그 시간에 안 나타나지 않아요? 맞아요. 어 출발했어. 집에서. 아직도 누워있으면서. 어 출발했어. 나는 모임이 있는 거는 초등학교 때 친구였고 두 명이었어. 세 명.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똑같이 생겼어. 우리 셋 다. 그 건조동 친구들. 아 건조동. 건방진 조련사와 친구들. 너 뭐래? 난 새우야. 건방진 새우였어. 그냥 우리 팀 이름이었어. 여자애들이 이런 거 있어. 우린 딱 똑같이. 따로 똑같이. 무조건 이름 만든다 진짜? 노른자팬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 패밀리를 만들어요. 우리들만의 무인.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랬던 거 같아. 남자들은 없죠. 없죠. 그땐 진짜 시간 빨리 안 갔는데. 이제 어른들의 말이 하나씩 다 공감이 되고 있어. 내년 되면 우리도 10년 차야. 우리 삐마이 리듬 할 때가 소녀시대 어린이들 라이언아트 때. 그 허펜포. 어 어 어. 맞아 맞아. 맞다. 아니 그 사진을 나도 최근에 또 봤단 말이야. 너무 애기인 거야. 언니들은 너무 막 언니들이고. 또 언니들이 막 스물여덟 이러시지 않았을까? 내가 서른이라네. 내 기억으로는 요렇게 그냥. 한국 한 골목이 시장으로 그냥 행상하게 있어요. 좀 신경이 와요. 맞다. 진짜 여기야. 나트인거 같은데? 진짜 여기야. 가래꺼공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얼마야. 막 스물여덟이. 나트인거 같은데. 가래꺼공이 예쁜다. 와우. 우와. 신앙이 세련이네. 어 슬기 씨 오늘 신상 모자 하나 어떠세요? 어.. 그러면 우리 지금 배가 그렇게 많이 안 고프잖아 바다로 먼저 가 바다보고 다시 일로 가서 떡볶이를 먹고 차를 타면 되겠다 그치? 아 오케이 바다냄새가 하나도 안 나지 어? 갈매지 동상 어디 갔지? 옆에 있었는데? 어? 모래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없어졌어 오늘의 갈매기 계획 실패인가요? 갈매기 계획 실패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리였어 이 자리 고래가 생겼어요 고래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하고 뭐가 좀 의미가 있네 이 바다 속에 선물을 다 주게 만든다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기억이 있네 네 정 cart 멋있네 Male 보평 스테이기 엄청 빨라 바다구경하러가자 바다구경 차닫는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큰ors 나온다?? 전혀 모르겠는데? 바다 노리겠다 비밀하게 있어 AS7 인사하지? 또 사이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발당두고 오기 진짜로?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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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오세요 가위바위보 너무 춥다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 손으로 봐줄까? 손으로? 그래, 온도만 뜨고 추천해볼게 너무 무서워! 가위바위보! 봐봐, 저거봐도 될 것 같아 아, 쉽지 않은데? 저리로 봐요 가위바위보! 어,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될 것 같아 왜 뒤로 가? 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왜 숙소에 가야되나? 하나도 안 가야되나? 어 우리 커피 먹고 숙소에서 좀 쉬다가 가자 계획 변경하시는 건가요? 아니, 배가 너무 부르잖아 야, 늘 것이야 이것 좀 봐 다 바랐어야 돼 미친 거 올려줄까? 뭐 좋아해요? 오징어요 나도 빈마리 저기, 기다란 걸로 빈마리 진사람이 되기 아, 빨리 했어 해먹을게 어묵 안 먹어도 안 석지 빠졌어? 어 여기 어묵 있잖아 밥값이 들어가 있어 이거 체크팀이 들어가 있어 먹고 가요 네, 먹고 가요 잘 먹으세요 근데 이 루트가 좋다 여기서 꼭 이 튀김을 사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찾아온 맛집 진짜 얼마 만에 떡볶이인가 뜨끈하게 눈물 느낌 아이고 너무 맛있는데? 달달한데? 되게 매워 보이는데 달아 근데 끝은 매워 빨리 드셔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떡볶이특이 하나라는 게 좀 몰랐어요 여름엔 빠질까요? 빠지? 응 근데 해보고 싶긴 했어 그건 좀 잘 들까? 그건 뭐 타고 싶었어 이거 그 레이크? 그 레이크 버터 잘 돼 금방 타나? 손 놓고 타는 건 안 돼? 손 놓고 타는 건 그대로 빠지는 건가? 네 그걸 타고 먹는 밥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빠 어디신가요? 떡볶이 먹고 있어요 여보세요? 네? 응 아 저 떡볶이를 먹고 왔어 근데 우리 아빠도 오늘 제주도 가니? 혹시 우리 갓 찐 아빠가 될까? 아니 김밥이 생각보다 맛있는데 응 내가 좋아하는 조합인데 근데 왜 이렇게 김밥을 다 터뜨리고 아 터졌어 나 그냥 이렇게 한 쿠폰인데 또 짰어 미치겠네 어떡해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 이 과일은 뭐지? 압구정 로데오 안에 발떡을 길게 이렇게 해놓고 이걸 잘라서 이렇게 주는데 원래는 트럭에서 하다가 압구정 로데오에 지점을 냈다가 큰 데로 또 옮기셨어 안 먹어봤어? 이거 또? 진짜 유명한데? 고기가 진짜 맛있어 아 서강쇠 떡볶이야 이렇게 왜? 맞아 맞아 물떡은 근데 어떻게 생긴 게 물떡이? 그냥 떡? 떡인 거지? 가래떡 그냥 꼬치에 꽂아서 어묵 국물에 익히고 있어 아 그냥 그 국립 맛이 좀 배어있고 그런 거야 아 튀김이 맛있는데 8시라 한 11시에 밥 먹으면 되겠는데 피가가? 그치? 잠들면 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무리 어떡해 알람 알람 알람으로 시작하는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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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었어 배불러 지금 집에 왔는데요 계획의 상황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냐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습니다 이 해운대 시장에서 떡볶이 먹는 것까지 성공 얘도 못했어 이 갈매기 동상이 없어졌어요 대신 그 고래랑 사진을 찍었고 이거 아직 남았잖아요 얘는 지금 현재 시간 8시 40분인데 제 계획은 일단 오늘 안에 성공이기 때문에 얼추 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꽃 구경만 못한 거야 꽃 구경 어두워졌어 이미 근데 꽃은 집에 오면서 봤어요 뭐 했다고 쳐도 되지 않나 카페 찾아서 음료수도 먹고 밥도 먹고 떡볶이까지 먹고 현대 해변도 구경하고 다 했네 그래도 제이처럼 잘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면은 저는 일단 조금 쉬고 수월할을 좀 시키다가 이따 다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녕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망했고 광안리까지 와서 숙소를 잡았었는데 광안리 해수욕장 구경은 못했어요 그리고 포차 가는 것도 실패했어요 이게 나답지 저는 확신에 피해요 이거는 지킬 수가 없었어 다음에 와서 회도 먹고 뭐 포차도 가고 광안리 해수욕장 구경도 하고 그럴 좋은 명분이 생겼네요 난 피야 피인데 어떡해 피인 걸 어떡하냐고 난 쟤가 아닌데 난 전혀 속상하지 않아 너무 피곤한데 어떡해 자야지 그리고 제 눈앞에 지금 바다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됐다 광안리 다 갔다 이따가 꽃놀이 꽃놀이 하면 되잖아요 꽃 구경하기 꽃이랑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해야지 노력해 볼게요 끝까지 화이팅 해수욕장이다 바로 옆에 있었네 나 좀 걸어 나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기서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 광안리 안녕 광안리 안녕 광안리 안녕 여행 여기 느낌이 좀 다르네 여기 다음에 와야겠어 너가 오전 김을 이따가 여러분 지금